오늘은 황금 쥐날입니다. 12간 쥐 중에 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듯이 여기에는 민첩성의 암시가 또 들어있고요. 또 뭐니뭐니 해도 번식력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런 쥐날이 되면 부라든지 번영의 암시를 함께 띄게 됩니다. 오늘처럼 또 색마저 황금색 황금쥐가 온다면 이런 날은 부와 행운의 요소가 더욱 강화됨을 의미합니다. 신이 그 열두 동물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그 12간 쥐가 구성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렇듯 그 재치로 인해서 그 천궁에 가장 빨리 도착한 이 쥐날이 그 암시에는 성공이라든지 또 행운, 돈복마저 또 그런 그 속도감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암시를 또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또 오늘 같은 날 그 로또 행운의 방위가 그 여러분들 그 계신 곳에서 그 북쪽이니까요. 북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을 또 이런 날 그 이용을 하시면 또 아주 좋죠. 인도 순화에서도 그 부의 신인 그 가네시가 나오는 그런 묘사되는 그런 장면에서요. 꼭 항상 그 황금쥐가 또 함께 등장을 합니다. 일본에서도 그 부와 번영을 그 상징을 하는 그 칠복신이 있는데요. 이 칠복신 가운데 그 하나인이 재물신이 그 묘사되는 그런 장면에 이때도 꼭 그 빠지지 않고 그 쌀자루 위에 그 서 있는 그 황금주가 나옵니다. 또 멀리는 그 북유럽 순화에서도 그 추수축제 기간에 그 사람들이 황금주에게 그 행운이라든지 그의 그 풍작을 기원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이렇듯 그 다양한 그 문화권에서 이런 그 황금주의 그 암시에는 풍요라든지 행운 돈복 또 상서로운 그런 길한 일들 또 우리에게 그 희망과 축복이 될 그런 일들을 몰고 오는 그 독특한 그 의미부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또 알찬 그 의미가 담긴 이런 날에 또 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그 돈자루에 그 구체적인 그 수학으로 또 연구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이날에 주면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인 주문을 또 우리는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무자일 제복 증식이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불러드리는 멋진 그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